제 15회 서울 공영영화를 관여 드렸습니다. 특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. 현수로 많이 능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러다가 최종 56편으로 다음으로 중앙 가주시는 강사였습니다. 지금 오늘 우리 입장이 그 영화제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여러분들이라고 사안, 사안 우리는 함께 사는 지구를 위해 환경을 지키고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. 하하 두 개는 왜 그런데 서울환경영화제 개막식을 선포합니다. 미세먼지 문제는 따로 빼가지고 다퉈 봐야겠다. 음 맛있어요. 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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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쿄 조준 의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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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디바, 넌 왕지의 부진한 회의를 하셔서 지인들 구경을 하고 무거운 주제 사용 과정을 연상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상상함에 지만 다 맞춘하게 다시 좋은 영화 미래에 재앙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영화에 관해서 그 분과 나눠볼게요 성경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제가..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5회 서울 풍경영화제를 개막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should 합est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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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